굳이 대응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좀 될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 제안구소의 예정열살라팀장입니다 금일은 8월 24일 현재 시각은 4시 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코드번호 001440입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대응을 또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이 기업이 어떤 상황들인지 전반적으로 순서대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시장이 반등이 오랜만에 시원하게 좀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반등 이제 저점 매수 타이밍인가 약간 이런 생각들이 좀 들만 들법하죠 시간대별로 좀 외국인들의 투자 동향을 좀 보니까 얘네들이 장초반까지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한때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이 좀 같이 꺾였던 올라가다가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올라가다가 얘네들이 매도로 전환되니까 한 2시쯤 2시쯤 얘네들이 매도로 전환이 되니까 쭉 떨어졌다가 떨어졌다가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온 겁니다 외국인의 동향이 완전히 매수를 하면서 이제 장막판에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올라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지수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에 따라서 완전히 동기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외국인이 또 움직이는 걸 보면 제가 달러 계속 말씀드렸었죠 달러가 장중에 쭉 떨어질 때 떨어질 때는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보셨어요 근데 반등이 살짝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근데 납폭을 다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전환이 됐어요 완전히 달러에 지수는 외국인들의 동기화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지수는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의 수급에 동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외국인들은 달러에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달러가 저종일을 받은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상황에서 달러가 추세를 어제 살짝 이탈했다가 오늘은 낙폭을 좀 확대를 했죠 낙폭을 확대를 한 이후에 뭐 다시 반등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낙폭을 확대를 했는데 이런 소식들이 좀 있었어요 JP모건에서 연준이 테이퍼링 일단 할 거다 할 건데 1조 달러를 일단 테이퍼링이 마칠 때까지는 1조 달러가 시장에 공급이 될 수 있다 왜냐면 여기 보면 연준이 내년 8월 테이퍼링을 마친다고 가정을 하면 여전히 근육 시스템에 85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가 유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임의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할 때도 그 기간 동안 금융 시장에 1조 달러가 유입이 될 것이다 그럼 달러가 눈치를 이 소식을 딱 들으면서 달러가 눈치를 보죠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시중에서 달러가 귀해지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달러가 계속 유입이 되긴 한다고 하면 달러가 지금 올라갈 때는 아니구나 이 정도 올라갈 때는 아니구나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는데 좀 성급했구나 좀 지켜봐야겠구나 그런 상황들로 진행이 되면서 달러가 안정세를 좀 보였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27일 잭슨홀 회의에 잭슨홀 미팅에 좀 시장의 눈을 기추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테이퍼링 시기를 어떻게 논의를 할지 어떤 방식으로 언급을 할지 코로나 때문에 테이퍼링을 한다 안 한다 그런 것들이 얘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27일 잭슨홀 미팅에서 언급이 나올까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달러가 지금 눈치를 살짝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도 달러가 반등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감은 좀 유지를 하긴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오늘 좀 보니까 외국인들이 대한전선을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온 다음에 차이시는 매물들이 좀 간단하게 나와준 그런 상황들인데 개인 투자들이랑 기관에서 오늘 좀 대응을 잡은 것 같아요 장중수 분봉상의 움직임들을 좀 보니까 이렇게 뭐 크게 우려감 있다든가 그렇다고 안 좋다든가 좋다든가 특징적인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평소 수급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을 잡는다고 호가가 계속 움직이고 있고 분봉상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우행보 움직임들이 좀 보였다 분봉상 그래서 지금 상승 음봉 흐름들을 좀 보여준 것들인데 반등, 반등들을 여기 추체적으로 하락을 쭉 하다가 어제 돌파를 하는 척 했는데 일단 돌파는 했어요 돌파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조정을 받고 우행보를 하면서 급선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상단이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여기 멀지는 않아요 2600원 그래서 제가 평균 탕가가 2600원 수준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부분이다 라고 하면은 굳이 반등이 나오면은 반등이 나오면은 손실이 회복을 할 거기 때문에 대응을 안 잡으셔도 좀 무방하다 근데 평균 단가가 좀 높다 높다 3000원 부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이런 포인트에서 급소를 돌파를 한다 여기 갑자기 뚫어준다 라고 하면은 내일 21선을 뚫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분명 차일 실험들은 나와줄 수가 있어요 차일 실험들은 나올 수 있는데 고점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들이 2800원 수준이기 때문에 3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 강세의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을 때 10주 10주 돌파를 할 때 이때 10주를 다시 매도를 하는 거죠 이게 좀 이게 힘은 좀 있거든요 힘은 있기 때문에 좀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고 차일 실험들이 좀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대응을 좀 이제는 서서히 좀 빨리 준비를 해놨다가 빨리 잡고 이제 빨리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대응을 빨리 잡아라 라고 하는 것보다 매도 타이밍을 빨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대응을 잡은 것들 10주 10주 그러면 20주 가지고 계속 갈 건지 아니면은 1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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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매도를 하고 조정을 받으면은 또 이제 10주를 다시 매수를 하고 평균 단가를 계속 낮출 건지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비중을 무작정 확대를 시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비중을 늘렸으면은 다시 줄이는 것도 추후에 비중을 일단 가지고 있으니까 남겨놓은 그런 주가는 있으니까 추후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달러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뭐 27일 전에는 아는 사람들이 없죠 알 수 없죠 연준에서 그러면은 테이퍼링 우려감들을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언급들을 할지 안 할지 아시는 분 없죠 제가 연준 의원이 아니고서야 모르겠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측을 그렇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방향성들을 보면서 서서히 준비만 또 해놓고 평균 단가가 낮으신 분들은 굳이 대응을 하시겠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회복을 한다고 하면 괜찮은 거니까 61선 21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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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고 준원을 받고 다시 반등 나올 수도 있고 바로 터치를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니까 내일 움직임이 좀 중요한데 강세를 좀 이어간다 반등 시장이 정상적인 흐름들을 보여준다 시장이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이어간다 라고 하면은 한번쯤 이 자리에서 내일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61선에서 차실은 매물들도 같이 나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대응 잡으려면은 빨리 빠르게 탁탁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좀 될 수가 있겠죠 뭐 사실 2,800원 그 이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2,800원 오고 손실이 좀 만회가 된다라고 하면 비중축소를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굳이 대응을 잡든 안 잡든 그런 것들은 내 평단에 따라서 달라진다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시장이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자 이전에 제가 좀 살짝 말씀을 드렸긴 했었는데 제가 여기서 손절을 한다 만약에 손절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언제 반등 나올지 모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달러가 언제 올라갈지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고 말씀드렸는 것도 제가 여기서 시장이 어렵구나 아 손절해야겠다 손절을 때려버리면은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회복을 하잖아요 여기서 손절하면은 지금 회복이 됐어요 내동매매 주의하실 구간이다 시장에 의해서 조정을 받으면은 시장에 의해서 다시 반등이 나온다 이 개별적인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타이밍이 좋게 호재가 나와준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여줄 수도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일단은 그런 것들은 호재가 현실적으로 내일 당장 타이밍이 좋게 호재가 나오겠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켜볼 요인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내일 반등 흐름들이 좀 강하게 나와주면서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면은 이렇게 차익실현 흐름들도 같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를 해두고 이제 반등이 나왔죠 대응하려고 잡으니까 급등이 나왔어요 그럼 막 따라잡게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차익실현 매물들은 나와줬습니다 거의 뭐 단타 단기성 매물들을 좀 염두를 해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내일 상한가를 간다 상한가 가는 것도 적절하게 매도 물량들이 좀 나와줘야 그걸 잡아먹고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니까 뭐 이렇게 올라갈 거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올라가고 뚫고 올라가고 지지받고 반등 슈팅 계속 이어가고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온도 필요한 상황들이 되죠 하여튼 뭐 이런 것들 조금만 더 지켜보면서 2600원 부근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브리핑 또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좀 잡아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움직이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대응을 잡냐 마냐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내일이나 내일 모레 돌파를 했다가 주중을 받으면 이때도 가능하지만 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가능하면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시장을 지켜보면서 달러 움직이는 듯 보면서 좀 과감할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100% 전부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지 않을까 저도 예측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맹신하시면 안 되죠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올라가나 떨어지는 스포츠를 중계를 하듯이 이 종목을 브리핑을 드리고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로 견해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니까 그런 것들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일 움직임 보면서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전 종목 게시판이 있어요 매일매일 김윤재 소장님께서 무료로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으니깐요 홈페이지에 오셔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8월 23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게 되시면 댓글로 장전에 뉴욕중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알면 좋은 내용들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9시 TNL 현재가 42,500원, 1,500원, 4,3700원, 손절가 4,1200원 9시 2분에 영화테크 현재가 19,700원, 1,200원, 손절가 19,100원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나서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줬는지 호가, 차트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종목들 추천을 드린 내역들 장이 종료가 되면 TNL 1분봉 차트 이렇게 추천과 대비 수적과 대비해 가지고 6.93% 올랐다 그리고 영화테크 1분봉 9시 3분에 추천해서 19,700원에 추천해서 당일 최고가 22,500원으로 13% 가량 올랐다 이렇게 종목들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종목들 추천을 드린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을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역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 추천을 드렸다고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 전부 다 지켜주시면서 진행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VIP 회원분들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1834-6014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여기 테마주 검색기가 있습니다 테마주 검색기로 오시면 어떤 테마들이 상승을 하는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는지 실시간 차트, 테마 강도, 테마 순위까지 모두 다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있으면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 PC 버전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VIP 추천 종목 오시면 VIP 회원분들께 어떤 종목들 추천 드리는지 이렇게 게시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면서 추천 종목들이 어떤 게 나가는지 많은 관심, 많은 관심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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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